1. 선재중 서현우의 서비스 강한 서비스 3구 아 좋아 아아 백핸드에서 포인트 전환됐습니다만 버텨냅니다 아아 서현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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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 5입니다 아아 강한 서비스 출발합니다 김민우 4구 빗나가면서 두 선수인데요 두블 백핸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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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스를 노리고 있는 서현우입니다 빠져나갑니다 시작됩니다 서현우의 서비스 일단 백핸드로 버텨냅니다 서현우입니다 아아 김민우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서현우의 서비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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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트 짧게 붙어있습니다 아아아아 자 타임아웃 이후의 서비스 김민호였구요 김민호! 포인트를 따냈습니다. 점수는 2점 차 김민호가 동작을 준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우 김민호의 리시그 백핸드 김민호의 서비스입니다 자 김민호 써있는 서현우의 서비스 백핸드 백핸드 김민호 아 아 아 아 지금 했습니다 짧은 서브 출발했구요 네트에 걸리면서 김민호 일단 받아내겠습니다 서현우 서현우 아 아 아 아 아 아 토 tablet 탑스핀으로 백핸드 백핸드 서비스 이 서비스 서브 서현우 선수였구요 김민호 회전 걸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서현우 터올렸습니다만 나갔어요 서비스 서현우의 서비스 김민호 선수가 득점을 하네요 예 서현우의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로 들어 서비스 자 김민호 일단은 힘을 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김민호의 서비스 자 매치에 상당 서비스 서현우 아 받지 못합니다 김민호 그러면서 승리까지 가져갔던 서현우였는데 지금은 김민호 선수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상당 서비스 김민호 어 그리스 그리스 분명히 드리스 제 처음에는 에 에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